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시면 됩니다. 아 확실히 눈이 엄청 나빠져가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도 일하기 전에 차를 합니다. 한 번 만에 옷장으로nar기 스테이크 있습니다. ㅋㅋ 좋습니다. 어쾌 ㅋㅋ 개인적으로 입니다. 야, 오빠. 먹으라 빨리. 제일 어린다. 네가 제일 어린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천천히 먹게 나도. 아, 그래도 안 나가라. 먹으라. 너 저 나무 달리 가잖아. 야. 아, 다시 가. 이제 여름이네, 여름. 차 바깥에 있으면 더워도 무니까. 우주. 정거장에. 다음에 마카롱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. 좋아하는 번호.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. 느리실 때는 두고 느리는 분 승인 요정 중입니다. 역시 신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. 녹화하는 거 염다 보시고요. 감사합니다. 돈이면 무조건 해결되는구나. 타다 프리미엄 쪽이 영업이 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.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뭔가 타다에 있어서 불법이다라고 왜 주장을 했나. 정작 택시를 하는 사람조차도 타다 프리미엄 쪽으로 가서 손님이 있으니까 역시 타다 프리미엄. 아 좋아. 타다 프리미엄 좋아. 야 여기 손님 많아. 타다 베이직 타던 사람들이 베이직 없어지니까 우리 것 타잖아. 야 니네 택시 안 불러. 일로 와. 어 그래? 손님 많아? 그러면 가야지. 정보로 갈까요? 냉동으로 갈까요?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? 어 그래? 고맙습니다. 태국 기부다야 뭐야? 잠시 기다려주세요. 내리실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? 네. 예. 고급 택시를 타는 방법입니다. 왜 하필 타잖아요. 보이스 피싱 전화 붙들고 있는 중. 너도 아마 전화 요건 폭탄 나오겠지? 안 끊는다 인간아. 아니 이 똥파리들이 뭐야 이거?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조리 안가? 응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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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. 네. 배고프잖아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